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젯밤 저희가 집회를 시작했고요 집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을 제가 구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길 주님의 임재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기쁨이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또 여러분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홍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저의 큰 오빠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남편의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 목사님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들 저는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할머니로서 한국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왜냐하면 저의 손주들에게 이 한국의 유업을 전달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남편과 대화하다가 제가 한국에 간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나 아이들을 오랫동안 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사이에 키 많이 컸다 너 이렇게 많이 자랐냐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저도 이 한국을 오랜만에 여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라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홍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리더들이 이 나라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홍 목사님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봤어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하루에 다섯 번 설교해 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야망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홍 목사님을 뵈면 새벽이 아니라 오전 10시에 예배를 시작하시고 점심에 쉬는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되고 그것에 제가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다섯 번 설교가 아니라 오중지김 곡을 쓰셨잖아요 훨씬 나아요 근데 제가 8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특별히 이제 HIM의 관계 안에서 그런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더 깊은 자유가 한국 교회에 풀어주는 걸 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용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고 계심을 봅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2019년은 한국을 향한 2019년의 예언의 말씀 중 하나라 믿는 건 어젯밤까지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나라적인 기쁨과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기쁨과 가정 안에서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실 때에 가정의 사도적 리더로 주어진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할,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취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의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데 저의 필리핀 친구들이 되죠 제가 갓 구원 받았을 때에 힘들어했던 것은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가 충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언제 말하기를 나는 필리핀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더니 말씀하시기를 한국 문화에 관한 것도 아니오 필리핀 문화에 관한 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나는 바울이요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개바파요 했던 것 같이 나는 북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 사람이고 넌 한국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최하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더 큰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매일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했어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관계에 또 저희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또 미래 손주들의 부부관계에 주의 나라가 이마소서 기도했어요 또 제 남편이 오늘 나눠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더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노래를 함께하고 찬양을 함께 하잖아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그마한 씨앗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씨앗에 어떻게 물을 주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 남편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필리핀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세대에 걸쳐서 저의 문화권 안에는 카톨릭의 문화가 너무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가게에서는 4대째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성장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청년들 성경 모임에서 제가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 본 날 소개할 때 저는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이러셨어요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결혼해 줍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강력하게 사신 분이에요 극단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순교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진짜 순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카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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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을 저의 인생에서 사용하시면서 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독교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간증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약 중독자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 남편은 또한 개척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제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혔거나 실족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또한 제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의 여섯 손주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제 손주 사진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제 영적 자녀인 통역하는 폴 목사는 H.I.M. 목사이면서 18살에 저희 집을 오게 됩니다 가족에서 떨어져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 천년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양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구원 받고 좋은 크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자라나면서 미국을 올 때 본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죄악으로 넘어진 적이 있냐 다시 예수를 떠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받은 유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둔 것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관계 가족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도 가족은 가장 탑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시안들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재 어둠이 공격하고 있는 영역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성 정체성 문제, 미투 운동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결혼 생활을 향한 공격이고 가족들을 향한 공격이고 가정 공동체를 향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한 목사님께서 나눠주는 사도적 사역 사도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이에요 가족으로부터 그 사도적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좀 구경하시겠습니다 일곱 살인 저스티스고요 이 오른쪽에 그 다음 딸은 에나벨 다섯 살 리바이와 갈렙은 세 살 제가 안고 있는 발로라는 11개월 된 딸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게 에나벨과 케일럽이고 나 보시면 알겠죠? 최한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남편과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분들은 훌륭한 목사였고 많은 나라를 다녔고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고 책을 많이 썼고 이렇게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손주, 손녀가 누굽니까?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유업은 저와 제 남편이 천국에 가서 증인들의 무리에 앉아 이 땅을 볼 때 저희들의 후손들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여자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받을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그것이 저스티스와 리바이고요 저는 손주들과도 1대1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저는 베이비시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에 언급되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손주들에게 할머니와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얘네가 말이 어찌나 많은지 공룡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레고 얘기로 넘어갔다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나 어제 저녁에 천국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이랑 천국에서 레고 했냐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관점 안에서 묘사하는 걸 들어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색깔로 묘사를 하고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묘사를 하고 하면서 아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축복할 당사 너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이런 말보다도 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적인 칭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언적인 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할머니 나 이미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해요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할머니 좀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놀러 나가다가 차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스티스가 뒷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살 때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어린 나이에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어린 아이의 손에서 가져간 오병 이후로 수천명을 먹입니다 또한 그 장군에게 나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종 유대인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고 방식 속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은 너무 어려 라는 생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저스티스가 갑자기 말하기 갑자기 근엄한 목소리로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노라 내가 의의 흉배를 차노라 진리의 벨트를 복음의 신발을 그리고 영의 검을 이제 나는 이 차에서 나가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됐더다 와우 주일학교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컨퍼런스도 아니었어요 제 자동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가정 안에서부터 사도적으로 예언적으로 살도록 교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임스 바브 목사님께서 말하길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는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적 예언적 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저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손주들과 의도적으로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교육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통역해주시는 크리스티나 성교사님의 이 아버지에 관한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카운트 하는 일과 또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이후에 그 나이가 이미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에 만들었던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의 변화를 통해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그 변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이웃들이 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뭐가 바뀐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길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 입의 간증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아 여기 안 계시는데 장로님께 제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증인된 무리 가운데서 어머니가 또 아내분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인생의 노년의 시대에 오히려 더 깊은 간증이 나오면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교사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대한 더 큰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시 세션에는 좋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주방팀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좀 주셔도 될까요? 방실장님 비록 모든 식사팀 스태프들 감사드립니다 케일럽과 애나벨이고요 여기 손녀딸 애나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살부터 눈에 질병이 있다는 게 진단되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길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믿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손녀딸도 그걸 믿어요 제가 보면 저 손녀딸이 모든 손주 중에서 저희 남편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기 학교 친구가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기도해 줘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눈에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율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손주들을 불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자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잠자고 나서 아침밥 먹고 할아버지에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이 이게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되길 추천합니다 아멘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there it is 할아버지 and his big smile 할아버지가 크게 웃고 계시죠 you're sharing 과자 같이 먹고 있어요 some Christmas food there you go 크리스마스 간식인 것 같습니다 yes 목사님 is on the food mountain 우리 우리 최한 목사님이 여덟 번째 산을 정복했는데 그게 뭐냐 음식의 산입니다 food mountain and the children believe there's food mountain 그래서 저희 손주들은 일곱 산이 아니라 여덟 산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음식의 산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음식의 산 잘 정복한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믿어요 한날 제가 제 첫째 딸의 집에 방문했는데 손주들과 놀고 있었어요 제가 제 내 자녀와 내 자녀의 배우자들로 인하여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데 자랑스러워 하는데 왜냐하면 최한 목사님께서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그 사도적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들을 말씀하시는 성품들을 보면 제 자녀들이 살아내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카운터에 이렇게 좀 허리를 피려고 이렇게 했어요 두 살짜리 리바이가 오더니 제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팔을 딱 잡더니 이렇게 치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더니 할머니 나한테 뭐라 하기를 이 살을 보더니 날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실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우 살빼라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로서 어 할머니 날 줄 알아 이러고 싶은 유혹이 있었으나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슈퍼히어로 이런 걸 믿잖아요 그래서 두세 살짜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되고 싶냐고 스파이더맨 나오고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나오고 벨공주 될래요? 이공주 될래요? 막 이러잖아요 아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 마음속에 그게 나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 가서 올바르게 자란 아이들은 너 뭐하고 싶어? 뭐 하면은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변화를 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안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믿는 청년들 모두에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행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으로 이루도록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나 삶의 목적인 데스티니를 생각할 때에 언젠가 미래에 도달해야 되는 곳이라고 상상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세상을 향해서 표현되고 발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꿔야 되는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 또 다른 것 하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고백하듯이 나 슈퍼맨 될 거야? 배트맨 될 거야? 그 고백이 뭐예요? 나의 지금 존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는 그 열망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 데스티니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딘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현 목사님이 사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들은 그들의 황제의 뜻을 대변할 사람들로서 파송받는 사람이라고, 그 문화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DNA를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손주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최현 목사님께서 마태문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나눠주셨죠 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펴보셔도 좋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의 첫 제자 삼아야 되는 제자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어야 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아침에 최한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업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 그들이 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정직한 성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것들의 신실한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의 성품을 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나이 들어 나중에 배우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부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보금전자자로, 목사로 키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개명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 10대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첫째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유 한때 일어나는 일이겠지 라고 묻어두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유 시간 지나면 저거 다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기회를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신명기 11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 내 자녀들, 아니면 더 어린 손주들이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으로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순간을 보았을 때 그때 멈춰서서 그들에게 더 나은 문화와 삶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냥 맴매하면서 그만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모는 더 쉽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직접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자, 저스티스가 4살일 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햄버거랑 프라이즈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자튀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에 나온 햄버거를 사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 그 아이에게는 감자튀김 따로 하나 주고 저랑 제 남편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항상 저보다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감자튀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 앉아있었던 손자 저스티스에게 4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한 입 남았어가지고 손자에게 할머니가 감자튀김을 하나 더 먹어도 될까?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 감자튀김을 다 저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가 아니라 할머니 다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이들은요 그냥 귀염둥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스펀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스티스의 엄마인 제 딸이 함께 있었어서 제가 딸을 보면서 말했어요 네가 네 아들을 정말 잘 집에서 훈련시켰구나 그래서 저의 첫째 딸인 그레이스가 말하길 저를 보고 저와 남편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저희가 극을 짜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족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한국이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만 해요 믿으셔야 되고 변화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죠 일곱 개의 산 일곱 개의 문화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빌 브라인 목사님과 로렌 커닝헴 목사님이 이 사회의 영역을 일곱 개로 나눠서 가르친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 각 영역 각 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뛰어나도록 가르친다면 여기서의 뛰어남은 당신이 스킬이 좋고 능력이 좋고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한 목사님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는 데 뛰어난 자들 그들이 그 영역 안에서 하늘을 땅에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영역에 거짓말이 판쳤던 곳에 정직함이 물들고 쓴뿌리가 아닌 용서와 하늘의 용서와 친절함이 임하고 각 영역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건강과 하늘에 있는 풍성함을 질병과 가난이 있는 곳에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배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은 정말 부르심이라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왜냐하면 최암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품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저스티스가 대통령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4살부터 책 읽는 거를 막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그 손자와는 세븐 마운틴이나 일곱산이나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집에서 저의 자녀들에게 또 저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븐 마운틴 각 영역의 리더들에 대한 마음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취했던 가장 큰 실수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켰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데 어리지 않습니다 세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던 아들인데 자신의 부모님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느 날 저와 함께 있다가 그리고 저의 손주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면 꼭 물 세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냥 바로 침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너의 옛 삶의 물 속에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꼭 세례를 주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침례 세례 아직 안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눈 올 때 말고 HIM 침례식을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온천물에서 하시든지 따뜻한 물에서 아무튼 침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손자에게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서로가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이가 전에 있었던 대통령인데 가서 저스티스에서 물어봤어요 너 대통령 위에서 뭐 온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의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은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CNN 보냐 나 없는 사이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님이 바뀌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도 아 얘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한 여전히 극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걸 교육했구나라는 걸 봤어요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체한 목사님께서 빌 존슨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어젯밤 나눠주시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핍박하는 리더분들을 위해서 성찬을 나누면서 항상 기도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걸 기여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왜냐하면 산상수은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스티스와 손주들이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권면하기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손주 아니면 그들의 배우자 우연히 여러분들이 얻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어젯밤에 제한모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부모의 가정 안에서 그 말과 행동이 매치되지 않는 것을 보고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흥과 사회 변형을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변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 좋습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가치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은 첫 번째 첫 번째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더 깊은 정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겸손이 신실이 살고 있는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위대하신 주 우리 노래 불렀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냥 지난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세 가지를 직면합니다 첫 번째 관계적 문제 아니면 관계적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관계적인 도전들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직면해요 두 번째 재정적인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막닥뜨려요 사업이 잘 안된다 공과금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게 필요한데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세 번째 HIM 교회든 아니든 다 직면해요 이건 건강에 관련된 위기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영적 건강이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나 직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누구나 직면하는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믿는 것 무엇을 믿고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맞다드리지 않는 게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해답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문화는 원래 이래 이런 핑계를 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 나를 학대했어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가장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믿기로 저의 자녀들과 또 저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믿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는 쓴뿌리나 용서하지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안에서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절감 느끼고 상처받은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쓴뿌리를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함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손주 여러 명 중에 둘이 아나벨과 저스티스가 자신들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왕따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크리스찬 유치원이고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의 자녀들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걸 도와주었고 첫째로는 그 어린 자녀들이 그 왕따 문제로 인해서 갖고 있는 상처를 함께 위로해 주고 둘째로 말하기에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어 거절 당했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왕따로 너희들을 상처 준 아이들을 용서하자 라고 그들이 이끌어 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전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연습할 때 우리가 오전 세션에서 배웠던 그 사도적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예수의 성품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신실하고 겸손한 자들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조금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 영안의 감동은 이 방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감동은 모든 수치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후회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이미 늦었어 하시는 분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하시는 분들 내 아들과 딸들이랑 나 좋은 관계도 못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상담사역도 받아봤는데 뭐 도움도 안 되던데 하시는 분들 내 결혼 생활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성령 안에 잠시 시간을 가지시면서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정말 다시금 돌아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저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구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이 변화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이 방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당신의 달콤한 치유의 기름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 안에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감동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부분을 나 말고는 아무도 못 찾아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나 혼자 비밀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이제 빛으로 나올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초대는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는 초대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밀스럽고 어두운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침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어놓을 수 있는 초청 이 방 안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드러내면 나의 명예가 실추될 거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물론 그 위험 감수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듯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팀의 예배 가운데에 스스로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감찰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과 대화 나누십시오 만약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겸손케 해야 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총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언적인 기도의 선포를 하는 것은 신명기 1장 11절 너희들 조상이 섬겼던 여우와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것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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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가 누가 보곤 2장에서 말하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다고 하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에게 입는 은총 안에서 자라났다 했어요 지혜가 자라났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입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성령님과 정열되게 되실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걸 볼 것이고 여러분들의 탕자와 같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볼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모습대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